예비 경찰관을 교육하는 중앙경찰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괴롭힘과 관련해 동급 교육생 4명이 퇴교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경찰학교는 오늘 오후 교육위원회를 열고 집단 따돌림 사건 가해 교육생에 대한 징계 처분 심사를 진행해 4명을 퇴교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중앙경찰학교 교육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312기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고 이후 학교 측은 진상조사를 벌였습니다.